간단한 로그인 창을 그려보았습니다. 손으로 그린 그림을 HTML 코드 형태로 변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글을 이해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가 입력한 이런 그림을 바탕으로 소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을 만들어가는 조코딩입니다. 이번 영상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개한 신기한 AI 서비스들이 있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영상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AI 랩 프로젝트라고 해서 인공지능에 적용된 다양한 프로젝트의 사례들을 모아놓은 페이지입니다. 주소는 본문과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내려보시면 이렇게 정말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지만 제가 정말 신기하게 본 것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케치 투 코드라는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기능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창이 열리는데요. 신기하게도 손으로 대충 그린 이런 그림을 HTML 코드 형태로 바꿔주는 서비스입니다. 즉 코딩을 모르는 사람도 만들고 싶은 것을 그냥 손으로 그리기만 하면 그걸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코드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직접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예시로 나와있는 그림이 있는데 우선 이걸로 테스트해보겠습니다. Use this sample 버튼을 누르면 인공지능이 손으로 그린 그림을 HTML 코드 형태로 변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Predicted object details 버튼을 누르면 그림의 요소들을 인공지능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청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대충 그린 그림인데 HTML 코드로 나름 정확하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보시면 각 요소에 대한 상세한 판단 내역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your HTML 코드를 누르면 코드가 다운받아지고 파일을 열어보시면 코드가 잘 작성되어 있고 브라우저로 열어보시면 화면도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그린 그림으로도 테스트해보겠습니다. 간단한 로그인 창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러면 직접 그린 그림으로 한번 테스트해보겠습니다. 업로드 디자인 버튼을 눌러서 이미지를 첨부해주겠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글씨나 크기는 조금 맞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기술력이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런 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인간은 핵심 아이디어만 되고 코딩은 인공지능이 대신 해주는 날도 올 수 있겠네요. 다시 돌아와서 머신 리딩이라는 프로젝트도 살펴보겠습니다. 버튼을 눌러줍니다. 인공지능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왼쪽 텍스트 내에서 찾아서 그 정답을 여기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장에 여기 이메일다 리베라 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Who is 이메일다 리베라? 하고 Get your answer 버튼을 누르면 정답으로 The wife of a musician 이라는 게 나옵니다. 첫 문장을 보시면 이메일다 리베라 was the wife of a musician 이라는 게 나오죠. 이 이메일다 리베라에 대한 소개를 찾아서 여기에 표시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이 글을 이해했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게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예시라 이것만 잘 되는 걸 수도 있어서 다른 예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토익 RC 문제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 넣고 200번 문제를 복사해서 여기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Get your answer을 누르면 To 라고 나오죠. 그리고 정답을 확인해보면 여기 To면 이거죠. B 2% 정답이 B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만약 이런 토익 문제 풀이가 숙제라면 마치 이 그림에서 보던 숙제해주는 로봇이 등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기 보시면 Microsoft Math 라고 해서 이렇게 화면 속에 수식을 인식하여 정답과 풀이 과정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거랑 아까 그 머신리딩만 있으면 수학 영어는 걱정 없겠네요. 또 다시 돌아와서 여기 Fix to Story 라는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버튼을 눌러줍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 중에 하나를 선택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우리가 입력한 이런 그림을 바탕으로 어떤 소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장르도 어드벤처, 모험, 스릴러, 사이파이, 공상과 에 맞춰서 이 그림에 해당하는 어떤 소설을 작성하게 됩니다. 읽어보시면 인공지능이 쓴 거라 좀 문장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아이디어를 얻는 데는 굉장히 좋을 수 있겠죠. 원리를 찾아보니 30만 개의 이미지와 2천 개의 소설을 학습시켜서 나온 결과라고 합니다. 돌아와서 셀렙스 라이크 미 라고 해서 나와 닮은 유명 인사를 찾아주는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이런 화면이 뜨고 여기에 제 사진을 올려놓겠습니다. 저는 샤오징텅 씨와 닮았다고 하네요. 이거는 뭔가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API로 똑같은 서비스를 만들었었는데 그거는 좀 한국인에 맞게 잘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는 좀 글로벌 서비스라 그러는지 많이는 닮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